인천국제공항의 손완호 선수입니다. 2019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단식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전혁진 선수, 요넥스 소속의 전혁진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7 코리아 마스터즈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본인 실수로 다들 실점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짧게 스매시 다다냈습니다. 다시 한 번 단해도 걸렸네요. 전혁진의 서비스 그건 9대입니다. 접고 스매시 앞쪽으로 짧게 길게 반대편 아 계속된 랠리 이렇게 라인 아웃되면서 네 손완호 선수가 오랜만에 경점을 따냈습니다. 반대편 대각공격 베어핀 올려줬고요. 클리어 앞쪽으로 짧게 높이 올려줬습니다. 스매시 받아내는 손완호 자 백핸드 클리어 반대편으로 스매시 들어갔어요. 미안했습니다. 네. 17대8에서 높이 올려줬습니다. 스매시 받아내는 손완호 짧게 아 성공시키네요. 아 전혁진의 서비스 짧게 높이 올려줬고요. 때렸습니다. 받아내는 전혁진 다시 한 번 멀리 뒤쪽으로 반대편으로 성공시킵니다. 손완호 자 앞쪽으로 짧게 서비스 뒤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반대편 베어핀 높이 올렸습니다. 전혁진의 스매시 받아내는 손완호 자 백핸드로 반대편으로 짧게 올려줬습니다. 자 멀리 스매시 들어갔습니다. 선수가 미스가 되게 많았어요. 네. 좀 아쉬울 정도로 많았고 20대 21대95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전혁진 선수입니다. 곧 7대4 전혁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리턴 높이 올려줬고요. 짧게 높이 스매시 잘 받아냈나요? 받아냈어요. 뒤쪽으로 길게 백핸드로 받아냈고요. 앞쪽으로 짧게 헤어핀 헤어핀 어어어어어어 하하 아 이게 저런거 넘긴 경우가 있어요. 저런걸요? 자 계속해서 헤어핀 싸움이었는데 서비스 리턴 백핸드로 짧게 이쪽으로 길게 스매시 들어갑니다. 전혁진 서비스 오버 네 네트 플레이한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전혁진 선수가 스매싱을 때리면서 패스코어를 올렸습니다. 헤드7로 비스 짧게 반대편 자 드롭시작 받아냈습니다 베어핀 짧게 스매시 받아내는 저작진 높이 올라갔고요 스매시 들어갔어요 워친퍼리 나갔네 오랜만에 손으로 센스요 원래 저런 게임을 하는 선수였는데 오늘 저런 늦게 보여주네요 장인어른한테 자 라인 안쪽에 들어오면서 손안우 선수의 멋진 스매시가 나왔습니다 아 선에 맞았네요 장가가려면 아 뭐 장인어른이시죠 성한국 전 대표팀 감독님께서 이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스매시 들어갔어요 전혁진 선수의 스매시 이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백핸드로 받아내는 손안우 다시 한번 백핸드 좌쪽으로 짧게 뒤쪽으로 길게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손안우의 득점 백핸드로 스매시 올 거를 이미 알고 있었죠 넉 점차까지 또 어느 순간 또 좁혀졌습니다 스스로 감사합니다.